은준이 오늘 잘못한거 뭐야? 몰라요 잘생긴거 생각의 의자에요?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게 없는데 뭘 생각하라는거야? 오늘 잘못한거 있어 오늘 분유 안먹은거 분유 냉긴거 삐졌어? 은준이 삐졌어? 은준이 삐진거야? 아빠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뭐라고 하자 그치 그치 응 자기나 잘하지 삐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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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전환할게요 엄마의 댄스 한번 해줘야겠다 은준아 엄마 따라해봐 나 나 나 나 나 은준이 나 나 나 은준이 좋아해 기분좋아졌어 어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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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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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은준이 은준이 좋아해 해봐요 은준이 해봐요 은준아 응 은준아 응 남기지말고 밥 다 먹어야지 왜 남기고 그래 알았대 아빠 지금 꼬시는거야? 아니 아빠 꼬시는건데 아빠나 잘하네 아빠 으응 으응 갑자기 5 뭐 5 은준이 לש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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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